이제 냄새도 맡아? 가을이 다른데 냄새도 맡아? 하지만 욕은 나와요 욕하면서 쫓아다녀 다른 개를요 욕하면서 쫓아다니냐? 운동장으로! 넘어졌어 가을이 모듈이 들어와 주식 주식 거기서 뭐해? 들어와 들어와 운동장으로 들어와 주식스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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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모듈이도 들어와 밖에 있지 말고 모듈이도 들어와 있어? 모듈이도 들어왔어? ㄱ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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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ㄱ 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몰라보고 죄송합니다. 껌탱아 창고에서 뭐해요? 창고 지키는거야? 철물점 차렸어요. 철물점 필요한거 있으세요? 필요한거 저거 싸게 팔게요. 머리 덜다 떨고 있니? 또 긴장했구나. 콜체조불비 확대지? 이놈아 철물좀 차리셨어요 다들 따라 나왔는데 안따라나온 놈들 누구냐? 철물점 셔츠 나올거야? 나올거야? 곰탱이도 나왔어? 다 나왔어? 나 따라다니는거야? 열심히 느릿게 놀고 있어 운동장에서 뛰뛰하면서 웅순이 거기서 뭐해? 너 찾고 있었잖아 안보여가지고 웅순 신났어요 아 신났어 신났어 나 잡아 보라 잘했어 곰탱이가 너무 엎드면은 니가 제지해라 용순 곰탱이가 너무 엎드리면은 곰탱이 곰탱이 아멘